네, 학자금 때문에 소개서에서 기술한 대로 저는 농협적인 삶을 살아왔고 저는 항상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인재로 휴학을 오래 했네요 네, 학자금 때문에 업무 경력은 없네요 아 네, 과장님 미팅이 잘 끝났고요? 네네네 내일 오전까지 제가 대학서 작성해서 한소정, 화이팅! 당신의 꿈에 닿을 수 있게 작은 바람이 되어드릴게요 포커스 온 미, 윈드스틱 모니터 모니터 White 모니터